미국 정부는 핵무기 사용 요건을 완화한 러시아의 새로운 핵교리 발표에 대해 놀랍지 않으며 현재로선 비례적인 대응 조처를 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메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크렘린궁이 새로 수정한 핵교리 발표를 둘러싸고 한 발언에 불행위도 놀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크렘린궁은 무책임한 핵 수사와 행동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을 강압하고 위협하려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무책임하고 호전적인 수사는 러시아의 안보를 개선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번 정책 변화는 러시아의 위선을 부각할 뿐이라며 러시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그 국민에게 가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공격을 실행하는 비핵 국가에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따라서 우리는 자체 핵태세를 조정할 어떤 이유도 찾지 못했다며 러시아의 호전적이고 무책임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비핵 보유국에 의한 어떠한 공격도 공동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핵 교리를 발표했습니다. 새 교리는 또 러시아와 동맹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제레식 무기 공격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됐습니다. 이는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됐습니다. 이는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됐습니다. 이는 미국산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 공격에 대한 대응을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다.